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셔킴입니다 오늘은 27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이 27번째 패턴에서는요 조동사를 살펴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요 이번에는 조동사 입니다 조동사 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추측의 조동사를 살펴볼건데 어 이 책에서는요 추측의 조동사를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머스트하고 메이 마이트하고 그리고 캣낫 또는 켄트 그 정도라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측의 조동사를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제일 강한 추측이 뭐가 있어요 머스트가 있죠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뜻으로 쓰일 때는 의무 인데 이 머스트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쓰일 때가 있죠 예 그래서 거의 95% 에서 99% 의 추측 임죠 예 머스트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이 이제 미래의 추측이죠 윌이 있습니다 윌 그쵸 그리고 고거보다 좀 더 약한게 또 우드가 있겠고 우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슈드도 슈드도 추측으로 쓰인다 는거 아십니까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동사도 그냥 보통 그래마인 유즈나 이러한 책 사게 되면은 요 머스트랑 메이 마이트 그리고 이 캣낫 정도만 가르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드 같은거 또 슈드 같은거 슈드랑 같은게 또 뭐가 있죠 오토 도 있죠 오토 얘네들도 추측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캔도요 뭐뭐 일수 있다라는 추측이죠 또 쿠드도 그쵸 캔쿠드가 거의 이제 한 50% 정도의 추측 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 이제 메이 마이트가 있죠 메이 마이트 요거는 조금 낮은 추측입니다 그쵸 이게 추측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추측에 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부정 추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캔테가 있죠 또는 캣낫 같은거 이거는 뭐뭐 일리 없다 저 일리 없다 아시겠죠 뭐뭐 일리 없다 그래서 거의 뭐 1%에서 5% 정도의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추측의 조동사가요 과거형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일까요 과거형으로 쓰일 때 이 머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의무로 쓰일 때는 과거형이 뭐예요 헤드 투죠 이때는 의무로 쓰일 때 과거형인데 얘가 추측으로 쓰일 때 과거형은 뭘까요 머스트의 과거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동사 원형을 한시제 이전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되니까 뒤를 과거 동사로 못 바꾸고 헤브 pp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스트의 과거형 추측은 뭐예요 머스트 헤브 pp죠 머스트 헤브 pp입니다 뭐뭐 엿음에 틀림없다 입니다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윌과 우드도 뒤에 헤브 pp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슈드 헤브 pp도 마찬가지 되겠죠 근데 슈드 헤브 pp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게 뭐가 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가 슈드 헤브 pp의 의미죠 그런데 그 의미 말고도 이렇게 슈드 헤브 pp가 추측의 의미로 뭐뭐 였을 것이다 정도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이 헤브 pp 마이트 헤브 pp 다 같은거구요 그리고 켄트 헤브 pp도 있겠죠 이 켄트의 과거형은 켄트 헤브 pp 입니다 아시겠죠 추측의 조동사 뒤에다가 헤브 pp 를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과거의 추측이 되는거죠 자 요정도로만 알아두시구요 이제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he must be sick 이죠 예 그는 아팠음에 틀림없다 가 됩니다 자 for 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he looks very pale pale은 창백한 이죠 창백한 예 그래서 그가 매우 창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아팠음에 틀림이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은 이제 그냥 must 가 아니라 뭐에요 must have pp죠 이거는 과거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a beauty a 가 붙었죠 beauty 앞에 그죠 이때는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인이에요 그녀는 미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틀림이 없다 그죠 민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저 인 헐 데이는 요 이거는 어 인 원스 타임 이랑 같은 뜻이죠 예 인 원스 타임 인 원스 데이 같은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이런 뜻이 옛날에는 그리고 뭐 젊었을 때는 예 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e must be rich 저 이것도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살기 때문이죠 어디서 살아요 in that gorgeous house 죠 아주 멋진 집에서 살기 때문이죠 자 4번에도요 he must have pp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는 영어를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very hard니까 매우 열심히죠 자 언제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자 5번입니다 I don't think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I may have pp죠 may have pp 도 뭐뭐 엿었음에 그쵸 엿었을지도 모른다 그쵸 뭐뭐 엿을지도 모른다 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make 다음에 지금 mistake가 나왔죠 make mistake는 실수하다 하죠 그런데 썸 마이너죠 마이너는 사소한이죠 그쵸 몇몇 사소한 실수를 했었을지도 모른다 in translation 번역에 있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he cannot be sick 그는 아팠을 리 없다 왜냐하면 그가 he is learning about 인데 여러분 런 어바우시죠 런 어바우시 이 어바우시 어라운드의 뜻이에요 어라운드 주변을 막 이렇게 뛰어 댕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쏘다니면서 놀다 이 뜻입니다 쏘다니며 놀다 또는 여기저기 바삐 바삐 뛰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처럼 이처럼 쏘다니면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팠을 리가 없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보시면요 자 where can he have gone 이에요 자 where 어디로 그쵸 어디로 can he have gone 그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쵸 그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죠 추측의 조동사가 의문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궁금해 여긴다 어디로 그가 갔는지 그쵸 where can he have gone 그가 어디로 가버렸을까죠 왜냐면은 can 다음에 have pp 가 나왔으니까 과거의 추측이죠 자 8번은요 you need not have done it 이에요 그쵸 너는 그것을 자 need 는 여기 조동사의 need 에요 이건 일반 동사의 need 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추측의 조동사는 아닌데 그냥 need 가 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은 you cannot have felt죠 자 너는 느꼈을 리가 없는 거죠 느꼈었을 리가 없는 거죠 cannot 다음에 have pp 가 있으니까 과거의 추측이죠 뭐를요 the earth cake니까 지진을 느꼈을 리가 없죠 the other day 는 어 전날이죠 전날 자 왜냐하면 그것이 그쵸 여기서 그것이 was so slight 해요 그쵸 너무나 슬라이트 경미한 그러한 지진 이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예 그것이 너무나도 경미한 그러한 종류의 지진 이었기 때문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정도로 하시고 우리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know 에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여기 됐절이 됐이 생략되어 있죠 그 소녀가 cannot have a boat 에요 자 샀을 리가 없는 거죠 샀었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샀을 리가 없다 뭐로부터 out of her profile earnings 바로 그녀의 적절한 수입으로부터 그쵸 이러한 것들을 샀었을 리가 없다 그쵸 그녀가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자 나는 믿는다는 거죠 또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she is a really bad loss bad loss이 뭐냐면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놈 저 나쁜 놈 또는 악당도 이렇게 표현하죠 악당 그녀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I don't like to think it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it must be so 자 그러함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he cannot have been so stupid 자 그는 그렇게 바보였 리가 없다죠 뭐한 후에 내가 그에게 말한 이후에 그쵸 내가 그에게 말한 이후에 그는 그렇게 바보 같았었을 리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정도로 직역을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남자가요 살고 있었죠 그쵸 뭐를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for worldly ends죠 바로 가치 있는 그러한 목적이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자 그의 인생이 어떻다 is made 바로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그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with a lifelong purpose 바로 평생 동안의 목적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에요 worldly over life죠 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목적이죠 그쵸 평생 동안의 목적 그리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다 걸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목적들과 더불어서 끊어줘야겠죠 there can be no failure 그쵸 실패가 있을 수 없다죠 그쵸 노니까 how can there be 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라고 되는 거죠 되셨죠 우리가 평생 동안의 목적 바로 한 번의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목적과 더불어서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이 있다면 그쵸 어떻게 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냐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the frozen south land죠 얼어붙은 남쪽 땅이에요 얼어붙은 남쪽 땅이 was not always so cruel 아주 잔혹한 잔혹 언제나 잔혹하지는 않대요 ages and ages ago 이거는 그냥 오래 오래 전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before the coming of the ice죠 아이스는 여기서 빙하기죠 빙하기가 오기 전에 바로 오래 오래 전에 it must have had plenty of sunshine and a warm humid climate인데 날씨가 어땠다는 겁니까 아주 많은 햇빛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찬 기후가 기후를 가졌음에 틀림없다 이 얘기죠 예 아시겠죠 바로 그 얼어붙은 남쪽 땅이 언제나 그렇게 잔혹한 것은 아니었고 이 빙하시대가 오기 전에는요 그것이 그 땅이 이제 많은 햇빛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하고 습기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레스트는 살림이죠 살림 그리고 수암피는 이게 늪지대 같은 거예요 늪이 많은 겁니다 질퍽질퍽하고 양치식물이에요 이 단어는 양치식물의 이 정글이 플로리쉬니까 아주 그 무성했다 그쵸 아주 번창했다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뭐로부터 알고 있어요 파스 바로 화석으로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코얼 디파짓 디파짓은 매장물 침전물 이런 뜻이죠 바로 석탄 매장물로부터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석탄 매장물은 뭐예요 That have been discovered죠 예 발견되어져 온 이 되겠죠 발견되어져 온 그러한 화석과 그쵸 화석과 그러한 석탄 매장물로부터 이것을 알고 있다가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인 더 콜스 오브 리저널리 롱 라이프니까 이 리저널리는 부사로 읽던 상당이에요 상당히 상당히 긴 인생의 코스에서 과정에서 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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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드레드 오브 육스니까 아주 수백 개의 책들을 읽어왔었음에 틀림없다죠 예 그런데 그 책들 중에 일부는 내가 잊어버렸고 하지만 그 책들 중에 또 일부는 I remember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잊혀진 책들은 Must have left죠 남겼었음에 틀림없다죠 뭐를요 Some mental deposit 몇몇 정신적인 침전물 그렇죠 침전물 정신적인 침전물들을 남겼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잊혀진 책들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읽었다면 무언가 우리의 정신 구조 안에 무언가를 남겼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조동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